감연극은 강릉 단오제 기간의 예로부터 연이 되던 탈롤입니다. 그래서 양방광대와 소매각시, 그리고 시시딱딱이와 장자마리, 그리고 악사들이 출연하는 국내 유일의 무언 감연극인데요. 대사가 없이 진행돼요. 대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조금 스포일러를 해드리자면 조금 스포일러를 해드리자면 처음에 우리 출연하는 우리 양방광대와 소매각시, 그리고 시시딱딱이, 장자마리가 본인들을 소개하는 한바탕 놀이가 펼쳐지고 그 이후에 이 양방광대가 소매각시를 꼬십니다. 한눈에 반해요. 꼬시는데 시시딱딱이가 방해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노감명극, 강릉단호제 관노감명극 청소년팀이죠. 좀 알아! 팀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2021년 창단에서 2022년 대한민국 청소년 탈춤제 대상을 받으면서 강릉단호제 및 청소년 예술축제 등 다양한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분들께 멋진 관노감명극을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텐데요.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아직도 절씨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얼씨구 하면은 좋다! 그렇죠. 네. 얼씨구 하면 좋다! 크게 외치고 박수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ор씨구 하면 아랫ů 감사합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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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